정말 많은 분들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어제도 오늘도 많이 질문하시는 게 내일의 부동산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특히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적어도 지금 현 상태의 흐름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우리 시청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소스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승이냐 하락이냐 제가 오늘 조언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많이 있는 아파트에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물건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시고 실수요자분들도 좀 좋아하시게 되면서 너무나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대체 투자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산가 분들은 절대 돈을 이 자산을 그냥 막연하게 은행에 두거나 장독대에 넣지 않아요. 어떻게든 굴립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무너져가는 빌라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에서부터 9월에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이 주택 매매 거래 통계가 2006년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계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가 지금 빌라 쪽으로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썩비리든 신축비리든 이 빌라가 지금은 어느새 특정 지역의 물건들이 금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투자자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이 빌라라는 물건을 부정산 투자 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체 투자처로서 상당히 지금 많이 귀해지면서 금값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렇게나 빌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그때 빌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실수는 반복되고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빌라가 이렇게나 많이 오른 부분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빌라가 폭락을 하고 전체적 시장이 폭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을 우리가 하시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 빌라로 돈이 많이 간다. 그럼 빌라가 특정 서울 지역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럼 경기도 쪽에서 또 어디가 오를까. 광역시 쪽에서 또 어디가 오를까. 이런 우리가 궁금한 생각을 하셔야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투자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도 돌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입자분들이 지금 특히나 많이 고통이신데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 집주인분들한테 모든 세금을 좀 부가가. 이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부분이 많이 부가가 되다 보니까 집주인 혼자 다 세금을 떠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세라든가 월세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추고서 부동산의 깊은 탐구와 투자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본이 지금도 돌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 이 초록색이 각 해별 입주장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수요량이에요. 그래서 2020년과 2019년이 이런 입주량과 수요량 부분에서 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동산이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조금 이제 입주와 수요가 좀 불균형이 좀 살짝 있다 보니까 2021년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내년에 입주 물량이 2만 4천 5병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요자분들은 4만 8천 5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어? 하락보다는 좀 상승에 좀 비중을 둘 수도 있겠구나. 상승력이 확률로 봤을 때 상승 쪽으로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오른다.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요. 모든 건 확률적인 부분인데 이 확률적인 부분에서 좀 상승 쪽으로 우리가 한 번 관심을 가지고서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시청자님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뭡니까.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쪽이 너무나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에 공급을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경기도에 좀 많이 아파트를 공급을 하자. 그럼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럼 경기도 중에서도 뜨는 것이 어딘가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아파트가 갑자기 떨어진다. 부동산이 폭락한다. 그 생각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지향적이면서 우리가 탐구하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공급 불균형 때문에 상승적으로 정부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질서의 혼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안책이 나왔죠. 이 3기 신도시. 그래서 과거서부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나왔고 더불어서 3기 신도시 만으로 왠지 부동산이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왜? 이게 1년에서 2년 만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시청자님들. 그래서 대책이 나온 게 뭡니까? 공공주도 3080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또한도 역시 1, 2년 만에 순식간에 이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2025년까지 서울은 32만 원, 전국은 83만 원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주택을 입주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것과 더불어서 내년에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계약갱식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들 임대처 3법이 나오게 되면서 내년 7월, 8월 되게 되면 이런 계약갱식 청구권에 의해서 또 월세나라든가 전세난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파격적인 공공주도 3080 그리고 월말에 연말에 펼쳐진 이런 신속통합들이 하나하나 빨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괜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순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폭등폭락이 아니라 상승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현명한 시각으로서 부동산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공급적인 부분에서의 문제 때문에 오만 가지 지금 신도시라든가 3080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공급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많이 싣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조언드리는 건 막연한 기다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도대체. 아니 1년을 기다릴 건지 2년을 기다릴 건지 기다리더라도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여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엄청 게을러집니다.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폭락이라든가 폭등이라든가 이런 이슈에 너무 크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억에서 3억 정도로서 이걸 가지고 내가 소액을 가지고 어디를 해야 될까? 차라리 이렇게 소액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현명하신 선택이다. 그럼 그중에서도 세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성장지역은 항상 이런 금액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막연한 기다림을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큰 금액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10억, 20억이야. 내 전 재산이 7억인데 10억, 20억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끌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심리가 무조건 아는 잘 돼야 돼. 100%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선택을 못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잖아. 맛을 보여야 된다, 부동산은. 건강하게 내가 건전하게 자산을 늘리려면 큰 금액으로 큰 베팅을 해서 크게 크게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적당한 금액으로서 적당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지금같이 부동산이 계속 올라있는 상황. 집값이 조금 약간 팔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곧 폭락할 거야. 이런 예언적인 얘기 믿지도 말고 너무 그걸 바라시지도 말고. 왜? 부동산이 다 주저앉으면 우리 시청자님들.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럼 이거 IMF 오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오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때는 전부 다 힘들었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1998년에 투자를 했어야지. 나는 2009년에 투자를 했어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제가 방법에 대한 조언과 내년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에서 하락보다 좀 상승의 확률이 좀 있구나 정도의 조언을 드리면서 현명한 우리 부자 되세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